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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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! 아! 아! 와! 뭐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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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거 타임! 우리 꽃다우라는 역시 징거 타임이 입문을 열어야 돼! 아이고! 징거 여기 바지를 새로 구입했어! 징거 바지! 우리 징거 바지 저 2종 세트 중에 하나! 그게 은갈치 나왔네요! 은갈치! 사장님이 드디어 바지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! 한 7개 정도 만들어놨어요! 만드실 때 실장님 실수를 하셔서 지금 밑단이 다 짧아요! 아! 아예 색깔이 중요하죠 우리! 자! 민영이! 박수 아버지입니다! 징거 타임! 징거 타임! 징거 타임! 자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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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있다면은 다리 찢기가 민영은 좀... 저 가능합니다! 왜요? 민영은 다리가 쭉 일자로 달えて 거예요? 저기요! 안되는 데 된다고 얘기해요? 돼요 완전 됩니다! 진구야! 진구야 원래 저 다리라는 게 갑자기 찢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완전 대단일까요? 그래요? 지금 약간 화났으면 안 있으시죠? 저희가 참 놀라운 게 현아양 노래 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다는 게 그게 조금 놀라울 뿐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민아 씨 좋아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게 저 꽃다발 저희 프로그램 이러다가 증거 타이밍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하시네요 신경들이 제일 크다 이 느낌 그대로 민아 형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 남들이 나오니까 그냥 욕심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민아 형 민아 형 친구 타이밍 레츠고 야 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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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부담 줬어? 야 누가 부담 줬어 누가 야 누가 흥얼굴 가려 흥얼굴 가려 흥얼굴 가려 뭐 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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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모르게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누구 싸움도 몰라 누가 있는지는 몰라 잠만 거스트 대 중에서 누가 부담 줬어?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아니죠? 아니 분명히 혼자 나온 거죠 나 지금 중간에 민아야 어깨 탈골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거 봐 저거 삐이 엮였어요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한 모습 박수하고 잘한다 베이프 그림이 60대부터 10대까지 전 국민들이 알아보는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? 나름대로 1등 하신 분들께 MBC 출연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출연권을 이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좋지만 우리 숙소 생활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이번 주부터는 우승한 팀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각종 생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있는 말이죠 MBC가 로봇청소기 청소할 시간도 없죠? 네 네 그쵸? 아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이렇게 청소해주는 거는 아님 더러워져서 더러움의 상징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우승한 팀에 한해서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낸다 우리 저 시크릿은 오늘의 각오 네 오늘 꼭 다시 1위를 재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요 뭘로? 일단 징거 타임으로 일단 먹고 들어간 것 같고요 홍성 씨도 뭐 하나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징거 타임이 좀 그러니까 효력이 좀 닿을 때쯤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징거 타임 효력이 거의 끝나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주주 잘했어요 네 바지 7개 다 입어야 될 텐데 ushがき va into k, what? Oh OK Ball Хот